가야되네? 와 뭔데? 데미슈옥 나왔다x3 데미슈옥 나왔어 달리고있어 오른쪽으로요? 저 시야 안보이는데 오케이 한 명 너무 멀어 뛴다 뛴다 그 아까 버기 그쪽에서 뛴다 지금 오케이! 와... 헤드샷 어 자기장 안이다 오케이! 기절 다시 오케이 낼 때 인해야돼x2 달린다 달린다 자기장 안에 다운 컷 라스트 원 지반 지반 으흑 아싸 어 너 어디갔지? 바로 앞에 금방 있었는데 하자님이 봐줘요? 어? 옥상 250 뛰어내린다 한 명 기절 아랫 GRK 두 명 있었는데 긁었나요? 붙으러 갈게요 연다님 바로 200W 방향 그 집 뒤에 있어요 1층 집 기절 오이씨 어후... 우리 팀이었잖아? 어 죽었다 쟤 죽었어 맞... 맞췄네 아 저기 있다 옥상도 있네요 길 건너에 쏘던데 살리러 가요 길 건너 스쿼스 길 건너 옥상 옥상집 2집에 있어 2집에 있어 2집에 있어 2집에 있어 어 저 건너던데 길 건너 담벼락 열 발 밖에 없는데 어... 이거 담벼락에도 있고 이거 오지야되네 음... 앞에 2층집을 조지고 싶은데 잠시만요 탄 좀 구요 기다려 연막... 연막한 건너 길 안가운데 근데 여기 두 명 있었는데 어디 갔지 형님? 2층집 있어요 오우 나 쏜다 바라세 잡았다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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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킬 킬 킬 킬 킬 킬 킬 킬 킬 저 22바밖에 없어요 스크스를 빨리 조져버려야 되는데 다 컷 아니 여기 있음 다른에 또 있어요 네 다른 파티 있어요 저 봤음 가는거 저 16발 밖에 없어가지고 제 파밍좀 하고 볼게요 네 난 파밍할 가치가 없다 나 샷건만 들고 간다 저도 샷건밖에 없음 탄다 쓴 어딨어요 어 없어 일로 내가 그라지하고 30발 챙겨가시 50 50조 그래서 봤어 레즈 존 우와 개 웃어 으아 들어가야 될 것 같아 와 진짜 레즈 존 소리때문에 너무 무서워 돌아가야만 될 것 같아 와 비행기도 겁나 못 봤어 비행기 아니야 포탄 떨어지는 소리 비행기 지나가는 소리 아니야 포탄 떨어지는 소리 포탄이 바람가라는 소리 안 나가지고 네 포탄이 바람가라는 소리 지금 파랍이 들어보고 있니? 핸드폰 핸드폰 빨리 그 핸드폰으로 빨리 기사님 불러 그러지 말고 tendon 돌앞에 우아앍 와 그렇다 나 몸빵했어 미친 하 sword 라인하러 그 돌아와서 시바 그걸로도 막아놨는데 blight miten 차설리 차설리 연다리 뒤쪽 그.. 형 뒤쪽에 차설리 차 두대 쟤네 추노하고 있어 차갖고 일로 오는데? 저 새끼들 뭐야 이거 뭐해 이 새끼들 아 두대 정립했는데 아 오오오 차 뒤집힌다 오오 지금 스크스 연난이죠? 그 피 좀 많이 깎아놨어요 깎으러 갈래요? 깎으러 갈까요? 좀 걸어가 제가 붙을게요 쟤 지금 도망가고 있어 도망갔어 저도 가고 있어요 저쪽으로 아 북한산 능쟁이 팬님 차 나누어 너무 감시합니다 아 지프 나 이번에 타이타 xp 살까 생각중이에요 컬렉터들에이션 스토어즘 그냥 간거.. 아 아니다 안갔다 저 있다 교회쪽 교회쪽 오케이 어? 왜냐면 타이탄 너무 써보고 싶어 타이탄 오버하면 티아이하고 프레임 평균 프레임 한 10에서 20 차이나요 생각보다 차이 많이 남 오버클럭을 써본 적이 없었어 오버클럭을 써본 적이 없었어 갔나? 일단 여기 교회 뒤쪽이 안 보이거든요 아휴 차가 근데 서있어 건조병 보급에도 총 싸웠나요? 하핑 먹어놔야겠는데 저거 네 티아이 한 개 팔고 타이탄 사려도 괜찮을 것 같아 저 위에서 싸운다 체크 체크 씨 캔 교회쪽 안 보여요 폴 건너쪽 보급 저거 뭐야? 어 뭐야? 저기 있어요? 아니하 아니하 아니 그 보급 말고 다른 보급 다른 보급 나 저거 먹을래 저거 아까 먹으러 가던데 근데 저거 말고 다른 쪽으로 갔거든요 저거 안먹었을 텐데 저거 먹으러 가는거 못봄 네 먹고 올게요 네 어차피 저희 건너가야되요 어차피 건너가야되게나 아 이제 AR에 8배율 못 끼우네요? 아뇨. AR이 아니고 M16에 못 끼워요. 아 M16에 못 끼우는 거구나. M16에 4배율까지 밖에 못 끼워요. 쓰레기. 그리고 이거 이제 깊어졌어요. 물에 총알 들어가는 대신에 깊어졌음. 아 맞네. 되게 깊어졌네. 아 이제 물에 총알 들어가? 응. 네. 한 1미터? 와 진짜 깊어졌네. 탄속 느린 총알이 오히려 더 잘 들어간다던데? 밀도가 높으니까 한 번에 그렇게 확 바뀌는 것보다는 속도가 느린게 더 잘 들어간다던데. 어? 지금 300점에서 수킬 소리? 집에서 쏜 것 같은데? 그리고 그래서 곤총을 써야 할 이유가 생겼어요. 와이? 죽고 갔어. 곤총 탄속이 느리니까요. 얘들 죽고 갔어요? 보급? 랩. 220, 240? 그쯤에서 총소리 나는 것 같은데? 30프레임이어도 좋으니 화질이 1080대라고? 싫어. 요거 앞에 3집 저거 먹을래요? 저거 근데 사람 있을 것 같긴 한데. 사람 있어요. 일단 해우소 클리어. 다른 쪽은 몰라요. 그리고 물 건너편에 저 산... 3집에 있다고? 3집에서 소리 났거든. 3집에서 총소리 났었어. 응 났었어. 그 다음에 SW 방향 보시면 레토나 하나 달려. 어 저거. 저기 멀리. 와 나 건너고 싶은데 언더. 3집에 자랑 없는 거 체크하면 되네. 애니에서 총소리 났는데? 애니 2인. 건너보죠. 여기 바로 앞에 다시야 있는데? 다시야 동시에 타고 건너도 됨. 자기장 끌고 와요? 여기 자기장 코앞이라서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위험할 것 같으면은. 오히려 먼저 건너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맞아. 먼저 가는 게 나아. 전 다시야 탈게요. 네. 아 저 30에 다시야 있다. 노란색에 박혀있다.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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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뛴다. 저거 뛴다 뛴다. 쏠게요. 쏘세요. 운풋. 어? 더엘림? 킥킥킥. 다 킥. 어? 더엘림인데? 그렇네. 어디서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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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이름인데. 어디서 많이 본 이름. 더엘림이라고? 너가 더엘림인 것 같은데. 누구? 더엘리라고 돼 있었는데 방금. 차 차 차 차. 도로 도로 다리 건너. 나 혼자만 너무 평화롭지 않노? 나 왜 이러고 있는데. 괜찮아 괜찮아. 바로 앞에서 청소를 하는데. 언덕 위에 20. UAG 옆에 2명. 1명 누워있고 1명 나무 옆에. 절. 마무리.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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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UAG 왼쪽 마무리. 아. 보인다 보인다. 뚝배기 1대. 연극 잡아줄게요. 네. 계속 보고 있을게요. 네. 차 터트려버려야지. 드디어 합류했네. 드디어 합류했네. 차 굴러가요. 뒤로 빠졌을 수도 있겠다. 일단 연극 잡아볼게요. 지금은 안보여요. 능선에 갈. 빠질 각이 아닐텐데. 저 일단 차기장 안에 들어갈게요. 자리가. 어디 안보여요. 빠졌어. 저 앞에 보고 있는. 어. 확인. 내 앞에. 킬. 저기 보급 있네. 멀리. 시끄러기요. 아까 2개 떨어졌는데 그 하나가 저거였나보다. 그런가 보. 아까 멀리도 하나 떨어졌어요. 자리 개꿀. 풀도핑하면서 운영해야겠다. 저기 버기. 35도 방향. 차기장 끝에 반대평. 우리 반대평. 좋은거 자리. 차기준으로 왼쪽 한번 볼게요. 연막 누구? 제가 봤어요. 거그로. 오케이. 왼쪽은 없어요. 차기준 왼쪽. 레토나 클리어고. 여기서 저 집으로 들어가. 어. 돌 돌 돌 돌. 330. 돌 뒤. 100m. 아 오케이. 돌 왼쪽. 왼쪽으로 돌고 있어요. 한명. 이뚝. 걔 말고. 왼쪽으로 한명 더. 돌. 더 돌 왔어요. 네. 쟤. MK14. MK14. 수리탄 던질게요. 네. 확인. 한대. 두대. 세대. 기절. 한명 더 있어요. 돌 뒤에. 붙어볼게요. 제가 붙을게요. 저 풀토킹이랑. 딴 데가 죽인거야? 저거. 내가 키친거야?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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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리. 딴 데 딴 데. 더블 295. 300. 상대. 아.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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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반동. 에휴. 아유. 나이스. 빈다. 집이 라스트 같은데요. 집 패차 뒤에 한명. 라스트 아니에요. 지금 열한명. 아이씨. 많이 남았네 아직. 언덕 아래쪽에 있나 그러면? 패차 뒤에 한명 다운. 마무리 시킬게요 제가. 마무리. 옥상에 한명. 아니다 옥상 아니다. 얘 친구 살아있어요. 제가. 제가 높이는 친구 살아있어요. 2층에 한명. 오케이. 한 대. 2층. 2층 한 대. 요쪽 다른데 좀 클리어 할까요? 집 앞 말고 딴 데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많으면. 아트님 오른쪽 봐줄 수 있어요? 같이 갑시다 아트요. 아 오른쪽에 뛰었다.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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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160. 160. 저기 200. SW. SW하고 160. 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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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이. 3뚝. 3뚝 보여? 한 대. LW야 저거. 두 대. 아. 집에 쏜다. 일단 밑에 먼저. 밑에 먼저. 집 안보이게 내려오세요. 오른쪽으로 돈다. 오른쪽으로 돈다. 크게 오른쪽 돌아요. 한 대. 245. 연다님. 연다님 저랑 오른쪽으로 쭉 돌아요. 그냥 W 방향으로. 쭉 돌아요. 여기 있어요. 노란 핀 근처. 네. 연다님 바로 앞에 있을거에요. 그. 230밤이야. 200. SW. 바로 앞에 있을거에요. 네. 에다파나 기초시킨게. 좀. 거슬려서. 여기에서 살리려고 할거에요. 여기 아래쪽으로 돌아. 돌아주죠. 지금 60에. 나 대치. 대치? 위 위 위 위. 나 실수로 연막 부려서. 다운. 거기 붙어있어요. 연다님 도면 안돼요. 확인. hang reduống 노란. 한 명 기절. 한 명 기절 확인. 한 명 더 체크. 성관руд nicht. 허드 됐고. 한국 otraséd. 한 명 더. 짐 나무 330. 노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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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녜. 기절함. 한 명 데 invade. 모닝범 2층 forming. 피 Gü routines하면서 구 Vlad. 윙으로 기절하고. 나이스 끝. 끼는 little w. 아 7K. 3K. 내 중간에 빠져가지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